어... 좀 묵직한데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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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찌리박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루묵이 대박이 터졌던 대포항 작방에다가 통발을 던져놓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통발에다가 미끼랑 죽은 도루묵 한 마리를 넣어놓고 왔습니다 예 이번에는 느낌이 조금 좋아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저는 지금 물치 물치 물치스에 나와있는데요 이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다리다리 도달스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하하 지금 물치스에서 비싼 채비 하나 꿀꺽 해먹고 포인트가 너무 그지가 돼갖고 바로 옆에 있는 쌍천으로 옮겼는데요 이곳에서 잔잔발이라도 잡으면서 시간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엄마야 고기도 안 나오고 통발이나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몇 마리라도 제발 몇 마리라도 들어가 있어라 왜 이렇게 가볍냐 이 그지기 그지같은 아무래도 낚시는 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낚시가 아니고 통발이니까 저녁때 통발을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어 뭐 있나 어 묵직한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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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저기 뭐야 으쌰 으쌰 아아이 새끼새끼 놀래미네요 으어어 언제 달려있었지 한 15cm 정도 되는 놀래미가 한마리 올라왔습니다 이놈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으어어 너는 더 커서 오거라 많이 먹어야겠다 어? 하하하하 아이샤 아 입 찌렀다 입 찌렀다 또 놀래미 새끼겠죠? 빠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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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네 아기 또 새끼 새끼 놀래미 새끼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와 때깔이 불그스름한게 아주 멋지구리하게 생겼네요 네 사이즈는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아 요 놈은 바늘을 너무 깊게 삼켜갖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아 미안하다 잘 가거라 지금 보이시는 요 야광색 줄이 제가 던져놓은 통발인데요 어 현재 시각이 오후 3시 50분인데 정확히 5시에 통발을 꺼내보도록 하셨습니다 아 제발 이 그지들아 제발 들어가 있으라 제발 제발 어 또 입질이 왔습니다 입질이 왔어 어 제발 오 입질 좋죠? 자 이번에는 어떤 놈이 물었을까요 어 가벼운데? 뭐야? 없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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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게 뭐야 아이 또 고만고만한 놈이 올라왔네요 또 애기 애기 놀래미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자 더 커가지고 내년 겨울에 보자 감사합니다 얏 우와 갈매기들이 엄청 많아졌죠 예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물고기들이 많이 들어왔나봐요 암컷 한 마리만 들어가 있으면 게임 끝나는데 아 제발 꽉 안 차도 좋으니까 딱 30마리만 들어가 있으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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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지들아 제발 들어가 있으라 여러분 드디어 5시가 됐습니다 통발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어 좀 묵직한데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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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안돼 으어씨 으어씨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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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씨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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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씨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잡았어 으어씨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들어가 있네요 으어씨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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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씨 여러분들 보이시죠 요놈들이 오늘 잡은 토르목들입니다 예 더 낫으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 요정도로 만족합니다 이상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으아하하하하아하